마지막 무라마나 카사딘 마지막 무라마나 카사딘 다음 시즌에는 대천사가 노을백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대천사를 쓰지 않을까 오늘이 아마 마지막 아닐까요? 인간의 시절 근사린 잘해봅시다 아 아 아 아 아 라이 승 블라디 간 것 같은데 이러면 게임이 끝났네? 오히려 재미가 없는데 이러면 일단 뭐 좋았습니다 나이 승 좋아요 아비 아 좀 아까운데 가버려 나이 승 시가마나 갈까 그냥? 아니 마지막 무라마나 카사딘인데 무라마나 나오기도 전에 끝나겠네 뭐 참 게임이 좀 일방적이네요 시즌 말이라 그런지 무슨 말일까요? 잠시만요 대기 봐줘야겠네 이거는 선을 좀 넘었네 가레니가 아니 뭐하는거에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오늘의 티문이라면 금화 가능할지도 어 한 400점 필요하니까 20연승 몇시간 남았죠? 아무튼 남은시간 동안 20연승하면 됨 이 브금만 들으면 뭔가 쇼핑하고 싶어짐 그 표창있죠 캐시로 살 수 있는 표창 그거 막 캐시샵에서 써보고 그랬는데 직접 살 돈은 없어가지고 추억이네 막으면 죽어 와우 반성 뭐야 이거 아니 그런 반응속도로 어째서 사데스를 한거야 죽어요 시즌 말에 꼭 해야되는 멀티서치 한번 딱 해주고 아니 승격전이 있네 페페 크크 아니 이녀석 승격전 페페구나 자기 2승 2패여야 맛있긴 한데 0승 2패는 좀 아쉽네 근데 이 사람 마인드는 질거면 어차피 빨리 지전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페페 딱 받고 남은 5시간 동안 불태우는 거지 오히려 그게 가능성 높을 수도 있어 3연승 하는 것보다 아닌가 아니겠네 그냥 3연승 해라 그게 더 낫겠다 야 보띠오만 보면 롤챔스인지 알겠네 아니 우리 팀은 이제 카사디만 바꾸면 롤드컵 나가도 되겠는데요 이것만 바뀌면 조합이 매섭네 나만 문제였구나 상대도 다이아원 심지어 상대도 원딜이야 원딜끼리의 대결 와 상대도 승격전이야 상대 원딜도 승격전인데요 야 맛있겠네 이거는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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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는 사람이 올라간다 누가 더 간절한가 아 아 아 감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 않다 성공이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마나도 많이 뺐는데 다인전 괜찮죠 이 정도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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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살았나? 나이슨 어려워 나이슨 오 좋은데요 이거는? 와우 나이슨 굿 아 까비 세주안이 뒤에 숨을걸 내 판단이 좀 아쉬웠다 숨었으면 아마 이겼을듯 어 나이슨 그래도 좋아요 여기 위쪽 나 이거 어떻게 살지? 아 이렇게 살면 되네 네 11 찍고 가죠 이거는 에잇 가버려 혹시 그거 아시나요? 상대팀 바루스도 바루스 친구도 지금 승격전이다 그리고 심지어 저건 0승 0패예요 어차피 이 친구 지금 0승 2패야 이 판 이겨도 다음 판 지면 떨어짐 오히려 0승 0패를 좀 더 견제하는 게 맞지 않나 요즘 마스터가 좀 많긴 해? 바빠 상태기나 룰루 뭐야 이거 아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니 보여 룰루야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가버려 가버려 나이슨 빨리 부풀해 어려워 그 백세야 니 승급전 아니라고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자기 승급전 아니라고 나 어떻게 07위를 할 수가 있어 보라마나 어 그래 반갑고 어 이게 안 맞다? 어 잘 피하는데 네 역시 무라마나다 동국기 3번 못 맞춰도 평타로 잡아버리는 어 그래 수고하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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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해 해 열심히 해 prosper 해 Medical 기 고맙습니다 자 들어가자 마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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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아 이 친구 뭐지? 승격전 승승패패? 아니 이런 친구가? 너무 맛있잖아 이거는 현재 2승 2패 카이사 2승 2패네 아직도 마스터를 못따랐어? 아직도 못따랐어? 산테 해도 잼? 가자렘 주세요 파이팅이다 어? 에라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난 몰라 베포라도 먹이자 흠 그레벳 간절함이 부족한데? 상당히 아쉽다 근데 탑이 너무 잘해준다 카이사의 박수 아카리가 궁을 쓸 때 좀 강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히젤만 계속 할게요 체력 상황이 좋아도 막 싸우면 져서 와 죽을 뻔했다 도와줘 도우미오 도우미오 아악 사인승 좋았습니다 요즘 마터가 7편명이란 소문이 너무 많은 듯한 소문이 끝판 흠 흠 흠 사비 아 근데 너무 일방적인데? 재미없네 한 사람이 부족하네 아니 이걸 두고? 레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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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랍쇼? 살려줘 살려줘 카이사가 집중을 해야지 뭐하는거여? 내가 승급전이었으면 저렇게 안했는데 에잉쯧쯧 도시에 있는거 같죠? 공쓰는걸 좀 기다리는거 같은데? 공 절대 안쓰지 여기 있는 뭐야 위에 있네? 네 위에서 죽었네? 위에서 죽었네? 흠 재미없네 앗 에잉 마스터 하나 늘었네 에휴 고맙니다 고맙습니다 채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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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죠 아 이걸 안봤네 다음엔 보는걸로 근데 뭐 팀챗으로 다 봤지 뭐 이미 다 봤다 상대팀도 디아몬드가 좀 많네 카르티 2승 2패 아니 상대 그라가스도 2승 2패 아니 2승 2패가 2명이야 맛있다 맛있다 하하하하 3게임에 2승 2패가 3명 한번 가보겠습니다